2020년 3월 스윙 영상입니다. 아 그렇지. 아프리카가 개편되면서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. 별풍선 2876495 에드벌룸 2450원 방구 78756 투입 없음 정산이 안 됐더라고요. 정산은 금액이 안 됐겠지. 다음 투네이션 100만 1500원 여기서 수수료 떼지 않나? 기억이 안 나. 수익 탑 10은 말이지요. 핑크빈 육성하는 영상이 제일 높았습니다. 핑크빈 육성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익률이 352달러씩이나 나오고 말았고요. 그리고 제네시스 무기 해방 도미네이터 장사하려다가 일어난 일 와일드헌터 템 세팅 요정도 되는군요. 아 그래서 결론 총 이제 5 6 4 8 점 8 4다. 나 계산해야 되는구나. 5 6 4 8 점 8 4 6 9 8 1 9 6 6 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말이지. 312원 아 나간거 어 편집자님 184490 썸네일 12299335 계산이고요 535274795 아 예. 그렇습니다. 이만 영상 3월 수익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